하... 풀리지 않은 퍼즐 같아서요 뭔가 개운치 않은 것도 있고요 금방 기억날 것 같아요 제가 왜 미아가 됐는지 그럼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조금은 사그러질 것 같고요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? 대체 무슨 기억을 되찾겠다는 거야? 저 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날 버린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이제 알았군 그래 내가 널 버렸어 그러니까 없어져 내 눈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란 말이야 근데 언니는 잘 있나요? 어 어 대체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봄이 너만 떠나면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더라 왜 이렇게 말을 하더라 쓰읍 오늘 밤에 시작해 하..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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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